진짜 큰 대왕 꿀이에요 아멘 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오늘은 대왕 굴의 연어알 조합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연어알 김밥 추천해주셔서 만들어봤구요 간장굴과 함께 먹을 버터밥 이 앞에는 생굴입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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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와.. 오징어 닭다리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심도맛이 아주 잘 어울리지 않네.. 아.. 진짜 큰 대왕 꿀이에요 정말 쫀득쫀득 매콤해요 다시ishing 먹은뭇이 너무 좋아요 또한 먹은뭇이 너무 좋아요 참기름 물이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물이 더 맛있었고 그리고 물이 더 맛있었어요 와,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초콜릿 오징어 오늘도 맛있게 잘먹었습니다.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. 안녕